할렐루야! 우리 자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지키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일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치고 상하고 고난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내려와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짐을 다시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마다 명절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과 설이 있는데요 온 세계 민족을 관통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무엇일까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두 가지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절이 명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을 볼 수 없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괴의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날이기에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괴의 가심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부활절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참일까요? 부활은 참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활을 혹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일까요? 빈무덤 때문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빠르면 65년 그리고 늦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AD 90년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았더니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까만 건 글씨고 빨간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백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는 겁니다 혼자 쓰면 잘못 볼 수도 있죠 저도 깜깜한 밤에 가다가 보면 사람의 형체인지 아니면 전봇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한 대낮에 오백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백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며 가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오백여 형제들이 그저 착각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들 가운데 죽은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의 이 정거와 저 정거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개바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그렇죠?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절망과 그리고 또한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이군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군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마리아는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 평범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인근에 있는 여러 작은 토시들 속에 물건을 떼와서 가공을 하며 생활하던 그런 평범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어머니를 만난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11절 앞에다가 여러분 그러나라고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써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연하여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용하는 빈 무덤을 확인한 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무덤을 보고 허탈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어떡해요? 울고 울며 사라진 예수님의 죽은 모습이라도 보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주저앉아 서서 또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텅 빈 무덤을 보는데 왜 너희들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텅 빈 무덤을 보는데 왜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죠 마리아는 왜 우느냐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죽은 이후에도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며 그는 절망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서 그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르다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께 떡을 먹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어떻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에 내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소망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꼭 우리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도 죽어버렸고 소망도 사라져버렸지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그 곁에 앉아 울며 그리고 또한 이곳저곳 예수님을 향하여 동산치기인 줄 알고 당신이 혹 숨겨놓았다면 내게 달라 말하며 예수님을 옛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냉랭한 가슴으로 그리고 또한 의미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혹 이보다 더 불행한 신앙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순간 울고 울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과 예배할 때 벌써 25년은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 찬양을 하면요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이들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잠원 8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다산업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간절히 주님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고난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이 아침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찾고 만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이제 부르십니다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 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이라도 다시금 찾아오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였는데 그에게 살아나신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망과 울음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축상이었습니다 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좋다는 한의원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병원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학원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살았는데도 얼굴에 웃을 일이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리고 또한 패한 자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우리는 결국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10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은 어떤 옷입니까? 상중에 입는 옷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 죽음의 배옷을 벗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겁과 두려움이 변하여 사명으로 또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을 회복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보십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했잖아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라보니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이들이잖아요 마리아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들이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없음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불렀던 그분이 맞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였던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한이 없음을 어제도 오늘도 통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사명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움츠려 들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산로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다산로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커피 마실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사명 붙잡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옳게 전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렵잖아요 두렵죠 여러분 그리고 염려도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분명하기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를 두려워 웅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위하여 부활에 증인되어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도마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장자국을 다 확인하고 만져보았던 제자들 틈에 없었기에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게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였던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죠 그 의심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의심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도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는 제 마음 안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잘못한 일인가? 그리고 젊은 목사의 욕심인가?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정말 불편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이 이제는 두어야 할 일이 아닌 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주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두려움도 의심도 그리고 또한 답답함도 한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7일부터는 오고 싶어도 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줄 알고 관의 도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빌라도의 핑계 헤로세 또한 그 핑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침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관리하는 분에게도 제가 태자를 맞으니까요 제 자존심과 연결이 완전히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신당중앙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당중앙교회는 우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최성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이죠 그래서 정영태 목사님이 달인 목사님이신데 당신들의 예배는 8시, 10시, 12시에 있대요 그러니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층도 너무 좋습니다 1층입니다 제가 미리 답사를 가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들어가서 예배해도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요 그것이 마련되지 못하여서 혹 공유 공간은 없을까라고 찾았더니 을지로에 가니 공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씩 달래요 하루에 100만 원씩 여러분 1500만 원이 그냥 없어질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배할 수 공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동선이 맞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 블록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호철 태권도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따서 전화를 드렸어요 관장님 여차여차여차여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을까요? 했더니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번을 알려주려고 하셔서 아니 이렇게 호의적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의 고모님도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동네에 사는데 어려울 때 도와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다산노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님도 아시고 이 동네도 알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또 추중의 모임은 어디서 합니까? 추중의 모임 새벽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또 여기저기 기도하고 그리고 목상하는 중에 또 오른 교회가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은요 지금부터 와도 된대요 그리고는 복사기든 프린트기든 마음대로 쓰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 교회에도 장노님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됩니까? 우리 장노님들은 무조건 예수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만나서 저녁에 8시 20분에 장노님들과 나누었던 톡을 나한테 캡쳐를 해서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일정에 지장이 없으니 저는 공간대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 표시 목사님의 수고가 예상되지만요 여러분 불편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장노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꺼이 예배 장소 제공해야죠 다른 데서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죠 열린 교회의 본을 보여주므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임을 입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단답이에요 저도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문자를 받으면서 그 밑에 목사님의 말이 더 걸작입니다 제가 이래서 우리 교회 장노님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장노님들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노님들도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못 하시는 게 없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픈을 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 카톡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확신과 장노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는데 서로 확신을 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맞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 간에도 서로 신뢰를 안 합니다 하하호호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죠 보통 이 시대 속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랑 결이 조금 다른 교회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단임 목사도 장노님들도 성도님들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지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본 사람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죠 그래야지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는 도난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것과 같이 장사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나는 함께 참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든 죽었든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활의 나를 다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렇게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작은 인생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성도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다시금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